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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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동생 없는데요? 아유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문자가 사는게 좀 외롭다 근데 왜 우리집에서 삼촌이 보고싶은것만 봐요? 삼촌은 우리를 한가족으로 생각해서 맨날 너랑 너희 엄마랑 아빠 먹기로 하는데 순영이는 삼촌 생각 안하나보다 후삼촌 갔으면 좋겠습니다